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포켓몬 버리맨 버전을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클리어가 맵을 찔러는 제가 버그를 찾아가지고 이 포켓몬을 한번 어느정도 보라토로 벗어보려고 하겠습니다. 일단 밑에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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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편집은 고등학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공적적으로 맵이 편리는 곳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에서 1칸 2칸 1칸도 오른쪽을 보면서 가세요. 여기 테라집니다. 이거 절대 치트코드 같은거 아닙니다. 완전 그냥 버그레이가 그냥 거울은 차선으로 오니 뭐 세금이 치킨으로 오세요 지금 여기로는 목살 방법이 없고 아 저거 잘못 왔는데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여기 치기 걸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 여기서 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? 포켓몬 센터에 가랬죠? 근데 어디 포켓몬 센터로 갈까요? 어쩌면 태초로 이 뭔 소리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